자 그럼 이번에 또 한 곡 청해보고 싶은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월량 대표 아적스미라는 곡이요 천밀밀? 네네 천밀밀 OST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웠던 중국어였어요 중국에서 이미 순간에도 경찰하고 부딪히게 되면 저희한테 물어보거든요 니밍주 서머야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그런데 그걸 모르면 저희는 바로 이제 북송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뭔가 신분이 뚜렷지 않고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오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정말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 언어를 캐치해야 했고 배워야 했던 그 중국 언어인데 지금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조금은 저한테 또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갖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배웠던 중국어 지금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큰 박수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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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